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니게 될 회사에 어떤 후배 직원,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신입 직원이 새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이 신입 직원이 9시 출근인데 한 8시 57분에 회사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에어팟, 에어팟을 귀에 꽂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에어팟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 퇴근 시간에 6시가 딱 되자마자 가방을 챙겨요. 아 오늘 일 열심히 했다. 가방을 챙기고 6시 3분쯤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직원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왜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오늘 에피소드가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 이런 직원 좀 힘들지? 좀 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오늘 에피소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1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거죠. 가장 많이 겪는 게 가족끼리. 뭐 가족끼리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휴 밥을 먹어야지 밥을. 한국인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194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 줄 알아? 그때는 저기 쌀이 얼마나 귀해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 어디 그냥 또 이상한 거 빵 쪼가리나 먹으려고. 그냥 밥 먹어, 밥.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무슨 맨날 밥이야. 싫어. 나 마라탕 먹을래. 로제떡볶이 먹을래. 탕으로, 탕으로 시켜줘, 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이들 세대, 이 두 세대가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세대 차이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보시지 못한 단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릴 이 단어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 우리 이런 단어 이제 좀 쓰지 맙시다. 별로 좋은 단어들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늘 알게 되더라도 안 쓰는 게 최대한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너무 좋을 단어들이다. 네, 이렇게 알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제가 팟캐스트 시작할 때 처음 얘기했던 그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싶어 하고 또 에어팟을 꽂고 일하는 딱 그 이미지의 젊은 세대를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 혹은 MZ세대라고 불러요. 이 MZ라는 말은 2020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쓰게 됐는데 아직까지 핫하게 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 세대를 나누는 말들이 있잖아요. boomer, generation x, millennials, generation z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한국에서는 X세대,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그 마지막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MZ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세대들이겠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함께 묶으면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1981년에 태어난 사람들과 201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정도의 긴 기간이에요. 10대부터 40대까지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이랑 아이 정도의 차이고 이게 너무 넓은 범위라서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넓은 범위로 만들어진 단어냐면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이 그 50대, 6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이 50대, 60대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린 세대를 묶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MZ라고 만들어진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계속 계속 쓰이다 보니까 미디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MZ라는 뜻은 90년생 이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한국인 중에 20대, 30대 초반까지를 MZ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MZ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나누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MZ라는 말이 처음 생기기 전에 먼저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꼰대입니다. 꼰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꼰대. 이 꼰대라는 말은 영어에서 오케이, boomer 할 때 그 boomer boomer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선배들 회사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리거나 낮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옛날 생각 옛날 지식 옛날 경험만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불렀어요. 시대가 많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마인드를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꼰대다 저 사람 꼰대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꼰대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게 되더라도 바로 꼰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유명했던 표현이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건 그 꼰대들이 가장 자주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나 안 그랬어 난 더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계속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아 무슨 계속 라떼 라떼 거려 무슨 카페라떼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꼰대를 상징하는 그런 밈이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난 이런 식으로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만 잘못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사회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분이 어때요? 20대였던 내가 30대가 되고 30대였던 내가 40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되고 이렇게 나이를 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그 나이가 들수록 나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나도 트렌드에 뒤처지기 싫고 나도 저 젊은 사람들 에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또 뭐 아저씨, 아줌마 이런 얘기 들으면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 소리를 듣던 50대, 60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좀 세대 차이를 느낄 때마다 요즘 것들 요즘 젊은 애들은 안돼 안돼 글러왔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계속 두다가 나 뒤처지기 싫은데 저 사람들이랑 그래도 좀 잘 어울리고 싶은데 나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 저 애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르고 내가 뭘 하면 저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는 또 인터넷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고민에 대한 글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막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그냥 세대가 다른 거였네? 그냥 다른 세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아, 그냥 좀 다른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으, 너무 화나요. 근데 너무 화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배들이 회사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고 간다. 그런 직원이 있어도 쟤는 MZ, MZ세대라서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쟤네들이랑 나는 시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세대 차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는 소재예요. 코미디나 영화, 드라마에서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미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MZ의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점점 확실히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한국의 MZ세대, MZ들의 이미지란 이런 겁니다. 1번 전자기기, 스마트폰, 에어팟, 애플워치, 에어팟 맥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소셜미디어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에어팟을 끼기도 하고 또 회사에 카메라를 가져와서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찍는 그런 신입사원들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건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개인주의란 이런 겁니다. 나의 직업, 나의 꿈, 나의 일,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내가 중요해지는 생각들을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래 공동체의 의식,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내 부모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게 중요한 나라여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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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라고 말을 하면 나는 노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예스라고 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회식,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가는 그런 회식 자리가 나는 사실 술도 안 먹고 싶고 그리고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 아 네 저도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MZ들은 그렇지 않아요. MZ들은 회식 절대 안 해요. 저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NO를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MZ입니다. MZ 그리고 또 많이 많이 정말 많이 이야기 되는 게 결혼, 결혼이나 아기를 낳는 것, 출산,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들도 MZ들은 나는 그냥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데 결혼은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저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저의 인생을 살래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MZ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뭔가 부당한 거, 불공평한 걸 못 참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못 참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30분 혹은 1시간 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오늘 30분, 아니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한 만큼 돈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다들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돈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계약한 시간보다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돈을 당연히 주셔야죠. 그냥 안 주실 거면 제가 이 회사 경찰에 신고하고 저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라떼는 사장님이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도 야근이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선배도 야근하고 내 앞에 있는 사장님도 야근하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겠지. 집 가고 싶다. 이렇게 당연히 참고 일을 했는데 요즘 MG는 참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MG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의 MG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MG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런 MG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한국의 20대, 30대들은 정말로 이럴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스마트폰, 전자기기 너무 좋아하죠. 항상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또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찾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식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안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들이 옛날에는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지만 참으면서 일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2024년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고 바꿔야 하는 문화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꼰대 있잖아요. 뭐 원하지 않은데 조언을 해주고 옛날 얘기하는 그런 꼰대들 근데 모든 50대, 60대가 다 꼰대일까요? 그건 아니죠. 50대, 60대 좀 높은 직위에 계신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도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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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는 게 보여요. 최대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고 또 회식 같은 것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청년이 다 이렇진 않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야근, 돈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저도 돈 받지 않고 야근 한 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회식 가자고 하면 웬만하면 다 가요. 막 혼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누가 봐도 에어팟 이런 거 끼고 일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데 혼자 에어팟 맥스 이런 거 끼고 일하는 20대 청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20대, 30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MG, 꼰대 이런 단어를 계속 계속 쓰고 점점 편견이 강해지니까 MG 나이에 있는 사람들 꼰대 나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가치 있는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꼰대, MG 이런 단어들 이제 쓰지 말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50대들은 다 꼰대다. 20대들은 다 MG다. 이렇게 나눌 수가 당연히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해요. 세상이 넓고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서 50대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20대가 나한테 와서 저 야근한 만큼 돈 좀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휴 하여튼 요즘 MG 참고 일하는 법이 없어 법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 그래 어떤 게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것들 또는 내가 느낀 좀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걸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표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혹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만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 저 어제 일한 만큼 돈 주세요. 아니면 저 여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말고 제가 요즘 좀 야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일한 만큼을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갈 수 있도록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꼰대라는 단어 그리고 MG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정말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MG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조크 정도로만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결혼 생각도 없고 평생 여행하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너 MG인데? 그냥 이 정도? 장난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친구가 탕후로 너무 맛없어. 야 돈 너무 아까워.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뜨뜻한 국밥이나 먹어. 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많은 친구한테 으유 꼰대 꼰대 아저씨 아저씨 이 정도로 장난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국의 꼰대 M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세대 차이 MG와 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저 디디가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디디의 고민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폴란드에서 오신 율리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율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한국 생활을 잘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가족이랑 떨어질 때 보통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향수병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아무리 좋아해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일이라던가 폴란드 전통 명절 아니면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에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지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도 생깁니다. 일단 저는 외국인으로서 항상 어느정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느껴지고 또 한국인들과 생김새도 훨씬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느낍니다.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지 않았으니까 100%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학 때 폴란드로 돌아가면 또 한국이 그리워져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다시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느정도 애착이 생겼고 이제 한국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프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디서 살지 정해야 되지만 저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고요. 한국에서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서 후련하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설명했다 그런 자신이 없네요. 디디씨도 부모님 집에 자주 가니까 뭔가 미련을 가지고 뭔가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호호 호호 그렇군 사실 저도 요즘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혼자 일하고 혼자 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 또 슬퍼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가족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 집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이걸 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삶이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율리아님은 심지어 외국이잖아요. 외국. 그래서 저는 율리아님이 지금 이렇게 먼 외국으로 와서 물론 내가 원해서 왔지만 그 속에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율리아님이 지금 대학생 스무살이 넘었고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게 확 쉬운 막 쉬운 그런 나이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많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저는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원하면 둘 다 가져야 돼요.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살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 한 4일 정도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매주 왔다 갔다 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가끔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욕심이 많고 다 하고 싶기 때문에 힘든 거 좀 참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율리아님이 저처럼 이렇게 욕심이 많고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면 몸이 힘들더라도 방법을 저는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폴란드에서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나는 폴란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폴란드에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나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니까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때 하나 골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막상 또 막상 해보면 이 정도 힘들고 이 정도 돈에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지 말고 폴란드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한국으로 여행을 갈 건지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폴란드에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을 보러 갈 건지 이런 걸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는 다 가지는 선택이에요. 저 역시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한국에 살면서 여행을 좀 자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너무 많이 들 때도 있고 여행을 가는 만큼 나는 평소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할만해요. 나 여행 많이 가야 되니까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둘 다 가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너무 머리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고민하면서 잘 결정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저히 못 정하겠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다시 결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면 아예 나를 하루 딱 잡고 오늘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서 하루종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율리아님 남은 한국생활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모두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 그리고 다양한 자막들과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그룹의 갈등 두 그룹의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마음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서로 많이 이해하고 마음도 열고 배려하면서 앞으로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 또 다음주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